떡볶이 해먹을 수 있는 재료는 좀 사다가 놨으면 좋겠다. 오뎅이랑 떡볶이랑 반죽해서 수제비 떠서 수제비 떠서 진짜 찰지게 해야 되겠구나. 반죽 내가 잘하지. 나 이거 어릴 적에 나 집에서 수제비 해먹을 일이 있었어. 못 찾으세요? 쫄깃쫄깃할 것 같아. 얼마나 칠했는지 세상에. 어우 수제비. 진짜 쉽다. 쉽지 않네요. 쉽지 않네요. 쉽지 않네요. 쉽지 않네요. 매주日晚间 11시. 일日三餐.